성공 스토리보다는 실패담 한 번 망해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솔깃하죠 구약 성경의 역사서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망했을까에 대한 신앙적 자아성찰의 이야기와 다시 한 번 다윗시대 영광을 회복해보자 라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약 성경 역사서의 종류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특히 역사서의 초반부인 가난 땅 진입 과정의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를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모음인 모세오경이 끝이 나고 이어지는 여호수화기부터는 두 번째 모음인 역사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역사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시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명기 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신명기계 역사서입니다 여호수화기부터 차례대로 이어지는 책들이죠 판관기, 사무엘기 상권, 하권, 열왕기 상권, 하권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계 역사서에 이어지는 역대기계 역사서입니다 역대기 상권, 하권, 에즈라, 느에미아가 있고요 세 번째로 역사서로 분류되긴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훈을 주기 위해 작성된 일종의 역사 소설에 해당하는 책들입니다 룻기, 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기 이 세 번째 부류의 책들은 후기 역사서라고 부르는데요 이 책들이 기록된 시기와는 별도로 이야기 속에 설정된 시대 배경은 역사서의 양대산맥인 신명기계 역대기계의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가지들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룻기는 판관시대를 배경으로 하고요 토빗기는 아시리아 시대, 유딧기는 바빌론 시대, 에스테르기는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하느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특정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특히 마카베오 상권 학원은 이들보다는 보다 더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책으로서 실제로 유다 마카베오 가문을 중심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투쟁의 역사 신구약 중간시대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이 가운데서 먼저 역대기계 역사서를 살펴볼까요? 이 책들은 기원전 4세기 중반쯤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강생하시기 불과 3, 400년 전이란 말이죠 신명기계 역사서가 작성된 시기가 왕국이 멸망하고 유배기간 혹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라고 보는데요 그보다는 좀 더 후대라는 뜻입니다 지도와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유배에서 돌아와서 다시 공동체를 재건한 이들은 북쪽 왕국이 아니라 남쪽 유다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 전에 이미 멸망해서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 남유다 왕국도 멸망했고 그 유다인들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죠 그리고 그 유다인들이 돌아와서 공동체를 재건했고 바로 그들이 새로 쓴 역사서가 역대기계 역사서라는 말입니다 그럼 신명기계와 역대기계는 내용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름 속에 답이 있습니다 기존의 신명기계 역사서는 그 이름대로 신명기 이후부터 시작합니다 가난 땅 정착 이후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왕국의 형성과 번영과 쇠퇴대에서 남북의 역사를 골고루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쓰여진 역대기계 역사서는 말 그대로 역대기 지금까지 대대로라는 그 이름처럼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어디서부터요? 처음부터요 창조부터 그래서 아예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단서가 하나 붙죠 유다인들의 관점 남유다왕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말은 유다인의 관점에서 볼 때 뭔가 불편하거나 모순된 내용들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수정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유다왕국의 유일한 왕조인 다윗 가문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데요 그래서 다윗왕의 잘못에 대한 기록은 아예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멸망에서 사라진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는 아예 관심이 없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동족이 아니거든요 왜냐 그들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혼혈 정책으로 피를 다 섞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섞여버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쭉 가서 유다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서로 상종하지 않게 된 역사의 시작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역대기계 역사서는 신명기계 역사서와는 달리 자세한 왕정이나 전쟁사보다는 주로 족보나 통계, 성전과 예배 규정에 관한 기록에 치중합니다 사관이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런가 하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대기계 역사서가 쓰여진 시기가 유배 귀환 이후의 상황 다시 말해 성전이 재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민족의 단결과 부흥이 절실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 관용 정책으로 돌아온 것이지 나라 자체가 완전히 독립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예전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는 거죠 다윗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역대기 전반에 깔려있는 이유입니다 그나마 다시 세워진 성전을 중심으로 무너진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해보자 역대기가 성전을 강조하고 예배 규정들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신명기계 역사서는 어떤가 한마디로 신명기의 관점으로 바라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신명기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게 뭐였죠?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신하의 계약이죠 신명기계 역사서는 이 나라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하느님은 한결같이 계약을 지키셨는데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고 그것은 하느님이 이방신들보다 약해서 그들에게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느님이시기에 강력한 이방 민족들을 회초리 삼아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신 것이다 라는 것이 신명기의 기본적인 시각이었죠 그래서 신명기계 역사서는 그것을 기록할 때 참고한 자료들 중에서 계약을 강조하는 내용의 문헌이라면 비록 모순되거나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수용하는 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과연 가난 땅을 정복했을까요? 아니면 그들과 어울리며 평화롭게 정착했을까요? 신명기계 역사서 가운데 가난 정복과 정착 이야기를 다루는 책은 딱 두 권 여호수화기와 판관기인데요 여호수화기는 주로 정복에 초점을 두고 이어지는 판관기는 주로 정착에 초점을 둡니다 서로 관점이 좀 다르죠 신명기계 역사서는 서로 상반되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호수화기와 판관기를 목록상 앞뒤로 연결 배치하면서 마치 여호수화기에서는 가난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도 마치고 다음 판관기에서는 그 땅에서 본격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상황으로 이야기 흐름을 구성한 것이죠 하지만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난 땅에 정착하는 역사는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어떤 과정으로 가난 정착이 이루어졌느냐 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우선 알아둬야 할 것은 기원전 13세기에서 12세기 사이의 국제정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명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시리아는 세력이 매우 약해진 상태였고 또 다른 강국이었던 이집트 역시 히타이트와 그리스에서 넘어온 침략자들에게 굉장히 시달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진입하기에는 절호의 찬스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당시 가난 땅의 여러 도시국가의 제후들이 이집트에 보낸 아마르나 문서에도 당시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천민계층인 하피로라는 집단들이 가난 땅 여기저기서 끊임없는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바로 히브린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에게 동조해서 함께 내부적인 반란을 일으킨 가난 하측민 집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가난 땅 내부적인 상황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 혹은 필리스티아라고 불리던 해양민족들의 침략으로 서부 해안가 주요 성읍들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가난 땅을 세로로 내려오는 요르단강 근처의 땅들은 메마른 산악지대라서 거주하는 원주민도 별로 없었던 상황입니다 때마침 이스라엘은 요르단 건너편 오른쪽 땅을 점령한 상태였죠 아무리 기세등등한 이스라엘이지만 당시 가난 본토 민족들에 비해서는 분명 여러모로 약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들은 그들이 보기에 분명 하느님이 주신 천금 같은 기회였을 겁니다 세계 패권이 넘어가던 과도기에 작은 빈틈이 생긴 그 찰날을 이스라엘이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 여우수화계에 나오는 가난 정복 초기 역사에서도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에리코나 베텔 같은 산악지대 근처 성읍들을 가장 먼저 정복한 것으로 나오죠 반면 같은 신명기계 역사서지만 여우수화계 다음에 나오는 판관기를 보면 가난 땅을 정복했다라기보다는 원주민과 함께 동화되어 살면서 천천히 정착해 나갔다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실제 이집트 고대 문헌들에서도 광야에서 살다가 가난 땅에 서서히 이주에 들어온 당시 유목민 집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일 가능성이 크겠죠 자, 종합해보면 가난 땅과 관련해서는 정복이냐 정착이냐라는 단순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역사적인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우수화계에서처럼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게릴라전으로 정복한 것도 맞지만 판관기의 묘사처럼 평화조약도 맺어가면서 서서히 정착에 들어갔다는 것도 맞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 과정에서 새롭게 합류한 세력들도 있었겠죠 바로 가난 땅에 살던 하측민 집단인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에 합류하기 위해 내부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이 세력을 키워가는데 일조하지 않았을까 라고 종합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나온다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그대로 딴 성경도 있습니다 바로 여우수화기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구약의 여우수화가 도대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인지 그리고 여우수화기는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우수화기는 구약의 일곱 가지 시대 중에서 네 번째 판관 시대를 시작하는 책이고 동시에 신명기에 이어지는 신명기계 역사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책 제목이자 주인공인 여우수화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초기 가난 땅의 정복과 정착을 이끌었던 전쟁 영웅이죠 특이한 점은 이 책의 이름이 히브리어 성경, 그리스어 성경, 우리말 성경 모두 동일하게 여우수화라는 점입니다 히브리어 원래 발음으로는 여우수화 축약에서 발음하면 예슈아이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그리스식으로 발음하면 예수스,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교부들은 한결같이 여우수화를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표로 보는데요 단순히 이름만 같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우수화기의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을 예표할 만한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우수화는 탈출기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시나이산으로 향하는 길이었고 루피딤에서 아말렉족과 처음으로 싸우게 되죠 모세가 양팔 기도를 하는 동안 전투를 이끌었던 이가 바로 여우수화입니다 민수기에서 모세는 정찰대 중 하나였던 그에게 여우수화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요 여우수화가 본격적으로 활약하는 이 여우수화기를 읽어보면 이 책 제목을 여우수화로 지은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땅을 선사하신 분은 인간 여우수화가 아닌 바로 주님이시라는 걸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게 바로 여우수화기의 지필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우수화기는 가난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였느냐 주로 쓴 무기는 뭐고 어떤 전술을 구사했느냐라는 팩트보다는 체험된 진실 다시 말해 이집트 종사리에서 자신들을 구출하신 바로 그 하느님의 힘으로 이 가난 땅을 실제로 정복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선조들에게 하신 마지막 땅의 약속을 하느님께서 직접 이루어주셨다는 것이 여우수화기를 기록한 목적이란 겁니다 예를 들어 하초르 성읍을 무너뜨린 기록은 고고학적으로 신빙성이 높지만 예리코라는 난공불락의 성읍을 무너뜨린 이야기는 현재 고고학적으로 아직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여우수화기 예리코 점령 이야기를 보면 계약의 괴를 맨 사제들을 앞세운 행진과 같이 군사적인 전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전례적인 행위로 묘사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우수화기는 가난 땅을 약속하신 주님이 직접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음을 증언합니다 여우수화기의 주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가난 땅 정복 이야기 둘째, 땅 분배 이야기 셋째, 여우수화의 죽음과 스캠 계약 이 가운데 첫째 부분은 여우수화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이 가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둘째 부분은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여우수화기에서도 밝히는 것처럼 가난 땅을 아직 완전하게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 200년이 지난 다윗 시대 가서야 비로소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보다 땅 분배 이야기의 주된 포인트는 과연 어떤 원칙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여우수화의 유언과 스캠 계약인데요 우선 땅 분배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여러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여우수화의 유언이 나오는데요 여우수화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한 이 대목은 신명기계 메시지의 백미로서 모세 유언에 필적할 만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캠 계약이 이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있었던 신하의 계약, 모합 계약, 그리고 스캠 계약 모두 하느님만을 따라 살기로 맹세하는 같은 계약이지만 스캠 계약만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우수화기를 읽어보시면서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여우수화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유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듯 모세에게 하시듯 이제 여우수화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어서 가거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지만 당시 상황을 상상해보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막상 이제 강력한 가난 일곱 민족들과의 일전을 앞두고 분명 몸서리치듯 두려웠을 겁니다 힘과 용기를 내라는 말씀이 유독 1장에서만 무려 4번이나 나오는데요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용기를 북돋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까지 알려주시는데요 그 땅에 들어가면 율법서의 말씀을 밤낮으로 되뇌어라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실천해라 그러면 네가 성공할 것이다 싸움의 비기치고는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전쟁은 단순한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란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이 대목에서 최소한 밤새도록 칼을 갈아라 뭐 그런 지시를 내리셨겠죠 자 이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면 이건 단순히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죠 마음속에 새겨질 정도로 말씀을 듣고 읽어서 그 말씀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해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는 이 영적 싸움이란 틀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야전 사령관이 아닌 영적 사령관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철옹성 예리코 성읍에 정탐꾼을 투입한 일인데요 단 두 명이었습니다 앞선 민수기에서는 열두 명이었죠 하느님의 일에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자신의 경험으로 진작에 깨달았죠 분탕질로 공동체 사기를 꺾을 사람들을 단순히 머릿수 채우자고 뽑아 세우느니 차라리 단 두 명이라도 정말로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으로만 엄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믿음으로 엄선된 두 명의 정탐꾼이 예리코 성에 몰래 들어가 묵은 곳은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입한 당일에 즉시 그 사실이 예리코 임금에게도 보고가 됩니다 선과 악은 이렇게 늘 함께 하죠 미리 뿌려지는 곳에 가라지도 뿌려집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선일까요 악일까요 정답은 내가 손 들어주는 쪽이 이깁니다 라합이 그랬죠 같은 날 자신의 집에 찾아든 두 그룹 고국의 요원들과 적국의 정찰대 가운데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후자였습니다 거짓말로 둘러대어 적국의 정찰대를 살려줍니다 이건 윤리적으로는 거짓말이고 민족적으로는 매국 행위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라합이 정찰대와의 만남이라는 섬리를 체험하면서 완전히 하느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결국 라합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을 파멸시킬 모든 죄악을 내던지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누구라도 생명을 얻을 것이다 설사 이방 민족의 창녀였던 라합처럼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라합의 믿음으로 자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가족은 교회 상징이기도 합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구원의 보증을 요구하는 라합에게 진홍색 실로 된 줄을 창문에 달아놓으라고 정찰대가 지시하는 대목입니다 교부들은 이 표식을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해 정찰대라는 복음에 믿음으로 화답한 라합이라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혈로 구원의 보증을 받았다는 뜻이죠 라합이 보여준 믿음과 그 실천의 위대함은 신략의 교회 역시 인정하는 바입니다 라합은 마테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올렸으니까요 돌아온 정찰대는 현재 예리코 백성들이 하느님과 이스라엘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에 여호수와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육탄전을 벌이던 전쟁일수록 자기는 승패 결정적 요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와는 심리전에서 이미 승기를 잡았다고 본 것이죠 이 정찰대의 보고를 만약 영적 식별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식별에는 즉각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식별에 따른 여호수와의 판단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을 언젠간 해야지라며 밀쳐두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패배입니다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일이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요르단강을 건넌 이야기입니다 교부들은 한결같이 이 사건을 두고 신략의 세례를 예표한다고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도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요르단강가에서 기다린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요르단강은 사실 평소 수위가 허리까지 오는 얕은 강이지만 1년에 딱 한 번 범람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3일씩이나 기다렸다가 그 범람의 시기의 강을 건넜을까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네 이것은 제2의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광야 1세대들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 하느님의 권능을 체험했다면 광야 2세대들은 하느님과 함께 요르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구도입니다 생존을 위해 우왕좌왕했던 홍해바다 사건 때와는 달리 계약의 괴를 맨 사제들을 필두로 질서정연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우아하게 밟는 겁니다 전투적이 아닌 전례적 분위기의 행렬입니다 비록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이 길이지만 당황하지 말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오직 주님 뒤만 따라오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모세라는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라는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하필 범람의 시기를 택했을까요? 자 평소에는 이 강을 아무나 건넜겠죠 하지만 범람의 시기에는 아무도 쉽게 건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공로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고 모두가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신략의 눈으로 보자면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대대로 기념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한 가지 특별한 예식을 지시합니다 계약의 괴를 맨 사제들이 강바닥에 밟고 섰던 그 열두 개 돌을 가져와서 세우게 합니다 교부들의 해석에 따르면 열두 개 돌은 먼 훗날 약속의 땅에 나타날 신략의 봉사자 열두 사도들을 예표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비록 노아의 홍수와 홍해바다 사건에서처럼 죽음을 상징하는 강물 속이지만 그 바닥에서 솟아오른 열두 사도라는 반석 그 위에 우뚝 선 교회를 통해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이겠죠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난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극심한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도 아니 대담하게도 계약의 표지인 할래 예식을 시작합니다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한 번도 거행되지 못한 할래였습니다 누군가 새롭게 태어나려면 요르단강을 건넌 것처럼 씻어내는 행위뿐만 아니라 할래 예식처럼 끊어내는 행위도 필요합니다 여우수와기는 이 할래를 통해 드디어 옛 죄악의 수치를 치워버렸다고 전합니다 이어서 가난 땅에서 치르는 대망의 첫 바스카 예식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먹던 음식을 버렸을 때 다시 말해 지난 악스베고리를 끊어버렸을 때 하느님께서는 만나라는 새로운 양식을 주셨고 즉 새로운 삶을 살아갈 은총을 주셨고 요르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도착한 뒤에는 그러니까 세례로 깨끗해진 뒤에서야 드디어 바스카의 만찬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막 요르단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신비스러운 한 인물이 접근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미스테리한 인물은 스스로를 주님 군대 장수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여우수와에게 건넨 말은 다름 아닌 하느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가 서 있는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이제 가난한 땅은 더 이상 죄악의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이 원래 거룩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머무시기에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던 당시에 어떤 이 앞에서 신을 벗었다는 것은 주종관계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생각해보면 여우수와의 이 행동은 삶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린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광야에서는 그걸 못한 것입니다 아니 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순간 그 순간부터 발생하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주님께서 싸워주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로 끝이 날 것입니다 고작 천막 치는 게 건축기술의 전부였을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의 철옹성 예리코 성벽을 도대체 어떻게 무너뜨렸을까 성서학계의 여러 관심사 중 하나였던 이 문제에 대한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는 이것이 실제 역사라 믿었던 이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였겠지만 한편으로는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훨씬 넓혀주었습니다 탄소연대 측정법이 동원된 정밀한 연구 결과 예리코라는 도시는 역사 속에 실존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무너진 시기는 여호수학의 기록보다는 무려 수백년이나 앞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예리코는 폐허가 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야기의 초점은 왜 여호수학의는 가난한 땅에서 치른 첫 번째 전투의 상대를 굳이 예리코로 설정했으며 이 승전보를 통해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하는 점이겠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예리코 전투와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여호수학에 등장하는 가난의 고대도시 예리코는 우선 지표면에서 가장 낮은 곳인 해저 250미터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형성되기도 전인 기원전 만년경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또한 예리코는 서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어서 끊임없는 정복 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성벽이 무너지고 세워지고를 수차례 반복했던 흥미로운 곳입니다 유다광야 오아시스 지역인 예리코는 텔 예리코라고도 불립니다 텔이란 말은 언덕이란 뜻으로서 당시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였을 예리코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의문입니다 여호수와기는 가난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투 가운데 왜 하필 실제로는 싸운 적이 없었을 가공의 상대인 예리코를 자신의 1라운드 상대로 지명했을까 일단 예리코는 요르단강을 건너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지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충분치 못합니다 그렇다면 도시의 이름에서 실마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예리코라는 이름은 그의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지방의 많은 도시들처럼 예리코 역시 달신이 숭배되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와기에 등장하는 예리코는 실존했던 가난의 성읍 예리코라기보다는 하느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들어높인 세상 일반 문명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리코는 하느님을 거부하는 카인의 후손들이 건설한 또 하나의 바벨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거부하는 세상 문명의 한 북판에서 어떤 식으로 당신의 구원계획을 전개해 나가시는가일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야지만 이 이상한 싸움에 대한 의문들이 풀립니다 자 지금 예리코 성문은 이스라엘 앞에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수세에 몰려 방어하는 모습이지만 실제 내용은 여긴 하느님께 내어줄 자리가 없다며 팔짱 낀 오만한 태도이지요 하지만 10미터가 훌쩍 넘는 이중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철옹성을 두고 하느님께서는 선제적으로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이상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6일 동안 성벽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위협적인 군사 행렬도 아닙니다 차라리 평화적인 시위에 가까운데요 7명의 사제들이 뿔라파를 들고 계약의 괴 앞에 섭니다 물론 그 앞뒤로 무장한 군사들이 배치되기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성을 한 바퀴 돈다는 거죠 이걸 6일 동안 지루하게 반복합니다 하지만 7일째가 되는 날은 한 바퀴가 아니라 일곱 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제들이 뿔라파를 불면 그때 오은 백성이 다 함께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군사적인 요소와 전례가 혼합된 일종의 군사 전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리코전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예리코라는 도시 다시 말해 하느님께 높은 담을 쌓아 올린 교만한 세상 문명은 총칼이 아닌 평화를 선포할 때 쓰는 슈파르 다시 말해 순냥의 뿔라팔 신호에 무너졌습니다 사제들이 선포하는 평화의 복음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느님의 백성들은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순종이 만들어낸 침묵의 공간 그 속에 울려퍼진 복음이란 공명으로 하느님을 거부하던 또 다른 바벨탑이 무너진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며 사실상의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이어서 하느님께서는 예리코 성안의 모든 이들을 전멸하라고 명하시는데요 이것은 수차례 설명해드린 것처럼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라기보다는 후대 자신들을 멸망시켰던 우상 숭배라는 독소를 제거하지 못한 반성의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여호 수화기에 많이 나오는 완전 봉헌물이란 개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만 온전히 받쳐지는 재물을 완전 봉헌물이라고 하는데요 완전 봉헌물로 한번 지정되면 아무도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불리는 이 규정은 형식상으로는 하느님을 위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개념에 따르면 전쟁에서 이기면 그것은 자신들의 신이 이긴 것이므로 당연히 군대 최고 사령관인 신에게 전리품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당시의 관념이 성경 속에도 그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 이것은 하느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 봉헌물로 지정된 예리코의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물들일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과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 봉헌물이라고 번역한 헤렘이라는 단어의 동사적인 사용인 전멸하라는 말씀은 우상 숭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교훈적인 장치이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로서 여우수화기에서 완전히 파괴했다고 말하는 가난한 민족들은 이어지는 판관기에서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제 고고학적 연구 결과도 그렇고요 또한 완전 봉헌물, 즉 헤렘이란 단어의 동사원형인 하람이란 말은 사실 거룩함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타종교와 다른 민족을 파괴시키는 전쟁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내면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종교적인 개념이죠 아무튼 완전 봉헌물 규정을 어긴 사례가 7장에 소개되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리코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 딱히 큰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우수화 역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크든 작든 일단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느님의 실존과 능력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알고 보니 이 어이없는 패배의 원인은 완전 봉헌물 규정을 위반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지파의 악한이라는 자가 완전 봉헌물로 지정된 물건들을 훔친 것이죠 그는 훔친 물건들을 천막 안에 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죄가 아닌 공동체의 죄로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왜냐하면 같은 천막을 쓰는 가족들의 비호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도 그런 측면이 표현됩니다 하느님은 단순히 한 사람, 죄 지은 자만을 지목하신 것이 아니라 오원 백성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문에서 다시 가족으로 점점 범위를 좁혀 추궁에 나가십니다 하지만 악한은 자신의 이름이 지목되는 그 순간까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훔친 물건만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까지 땅에 묻어버린 것이죠 결국 악한의 가족이 모두 엄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비록 한 개인이 저지른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순전히 한 개인의 죄일까? 라며 연대 책임을 묻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마치 너희들도 동조하거나 묵인하거나 혹은 방조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묻는 것처럼 말이죠 이로써 우리는 여호수학의 안에서 두 가지 대비되는 연대성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의 죄와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드러난 죄의 연대성이고 두 번째는 라합의 믿음을 통해 드러난 구원의 연대성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 혼자 성인도 없고 나 혼자 죄인도 없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예리코전의 승리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적이었고 인간적인 손익계산으로 전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를 통해 하느님을 밀어내는 우상 숭배라는 독소가 이스라엘 전체를 마비시켰던 것이죠 모두를 살리기 위한 고통스런 수술이 끝나고 나서야 주님께서는 다시 전면에 나서십니다 이번에는 예리코 때와는 또 다른 방식의 전술이 펼쳐지는데요 적군이 다가오면 의도적으로 도망치는 그룹과 매복해 있다가 뒤에서 공격하는 그룹 이렇게 두 그룹의 병력이 편성됩니다 단순한 군사 전술처럼 보이는 이 방식에도 영적인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도망치는 그룹입니다 36개 주랭랑이라는 병법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에도 때로는 도망친 것이 필요합니다 악마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또 자주 넘어가는 이유는 그들은 우리의 약한 고리를 잘 알고 늘 그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의 유혹에 맞서는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으로부터 빨리 도망치는 것입니다 불륜, 오만, 탐욕, 거짓 등등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들 뿐만 아니라 나를 죄짓게 하는 장소, 시간 때로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죄질 기회를 아예 피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오히려 승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마의 유혹을 피할 때 우리의 의지는 이미 선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악의 세력은 더 이상 우리 안에 머물 곳이 없어집니다 아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특히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마치 패배하신 듯 보였지만 결국에는 부활이라는 허를 찌르는 매복 공격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예리코성과 아이성을 둘러싼 여우수아기의 이야기는 모든 신앙인들이 치르게 될 영적 전쟁의 실체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총칼을 들고 피 흘리며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탐욕으로 가득 찬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받들며 살다가 그대로 멸망할 것인가 라는 영적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이 관점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자칫 여우수아기는 잔인한 정복자가 기록한 영웅적인 승리담 아니면 성전이란 표현처럼 종교적으로 잘 미화된 끔찍한 인종 학살극으로 인식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와도 같았을 예리코성과 아이성 전투를 치르면서 이스라엘은 가난 땅의 중심부인 스캠 지역까지 진출합니다 바로 여기서 여우수아는 모세가 신명기 유언으로 남긴 축복과 저주의식을 이행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먼저 모세의 지시에 따라 하느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한편 가난 민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예리코가 무너졌다는 소식에 겁에 질린 가난의 민족들은 서로 연합해서 함께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희위족에 속한 기부온 주민들이 배신을 한 것입니다 기부온은 강력한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 싸움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남몰래 이스라엘에 투항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부온은 예리코와 아이성에서 겨우 하루길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들은 라합의 경우처럼 야외 하느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얄팍한 속임수를 씁니다 자신들이 가난 민족이란 것을 이스라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비루한 옷차림으로 다가가 마치 멀리 사는 민족인 것처럼 행세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일단은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겠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주님께 여쭈어보지도 않고 그들의 말만 듣고는 구원공동체의 일원으로 덥석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부원 주민들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성급한 판단을 내렸던 이유는 바로 탐욕 때문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슨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린 걸까요? 신명기 규정에 보면 가난 민족이 아닌 경우는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얻게 되는 것들을 전리품으로 삼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난에 사는 희위족에 속했기 때문에 이 예외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죠 가난 민족들에게는 완전 봉헌물 즉 헤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직 전멸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영적 식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일에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은 특히 탐욕과 같은 은밀한 본능에 쉽게 휘둘리기 때문에 하느님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결국 3일 만에 그들의 속임수가 발각되면서 이스라엘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속아서 하게 된 불이한 계약이라도 하느님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온 주민들을 해치지 않고 구원 공동체 일원으로 살려두게 됩니다 그들은 나무를 패는 일과 물깃는 일을 하며 살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것도 자신들의 악습을 버리지 않은 채로 하느님께 다가왔기에 자신들의 작은 신앙에 합당한 조처 다시 말해 겨우 구원을 받는 정도로만 남게 된 것이죠 나중에 가나한 정복이 마무리되었을 때 이 기부온 사람들의 땅은 벤야민 지파에게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벤야민 지파에 유입된 기부온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인 사울이 태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기부온이 이스라엘에 투항했다는 소식에 겁에 질린 아모리족 출신 다섯 임금들이 힘을 모아 배신자 기부온을 치기로 작정합니다 이에 놀란 기부온은 급히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은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두고 차례로 같게 격파한다면 모를까 이번처럼 한꺼번에 다섯 민족이나 상대해야 하는 상황은 처음이기 때문이죠 기부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계약한 것만도 억울할 텐데 이들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혈전을 치르게 생겼습니다 약속의 땅이 자칫 자신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싸움에서 만약 이스라엘이 이긴다면 반대로 가난 남부 지역을 단번에 장악하게 됩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인 것이죠 이것을 묘사한 장면 가운데 싸움의 승패를 가른 가장 흥미로운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전이 한창이던 중에 갑자기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은 결국 승리했다고 전하는데요 이 대목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해석하기 가장 난해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해와 달이 멈추었다 우선 이 표현만 보더라도 이 이야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지동설, 즉 지구가 자전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모르는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물리학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대신 여기에 관한 두 가지 흥미로운 관점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학적인 견해입니다 본문 내용에 따르면 해는 지리적으로 동쪽에 있는 기부온 달은 서쪽에 있는 아야론 골짜기에 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보름달과 함께 아침 해가 뜨는 상황이죠 고대 군사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이스라엘이 이른 새벽, 그러니까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등지고 아직 잠들어 있는 군대를 기습 공격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체의 움직임과 관련한 문화학적인 해석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으로 시간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일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달이 서쪽에 있는 보름달이 뜬 이 상황 문제는 타이밍인데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만약 보름달이 15일에 뜨면 길조이고 일은 14일이나 늦은 16일에 뜨면 흉조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와 달을 멈췄다는 여우수화기의 표현은 물리학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천체의 움직임과 관련한 문화적,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우수화는 적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지금은 흉조의 상황이란 것을 의도적으로 인식시켜서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관해서 또 다른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여우수화기가 이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모든 불리한 상황에도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무기와 전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약자인 자신들과 끝까지 함께 계셔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모리족 출신 5개 연합군과 치른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가난 남부 지역을 단번에 장악하게 되었고 그 기세를 몰아 가난 북쪽으로 진격합니다 남부 지역이 괴멸했다는 소식에 경악한 가난의 북쪽 임금들은 그들 중 가장 큰 세력이었던 하초르 임금 야빈을 중심으로 연합합니다 당시 실존했던 하초르 성은 예리코 성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성이었다는 점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싸워온 그 어떤 상대들보다도 강력한 상대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당시로서는 첨단 무기인 기병과 병거까지 소유하고 있었죠 북부 연합군은 그렇게 완전 무장한 채로 메롬산 정상에서 흘러나오는 물가에 진을 치며 어서 이스라엘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훨씬 약세였을 이스라엘이 이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허를 찌르는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 싸움에서 펼쳐진 새로운 전술은 말의 뒷다리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에 태움으로써 적군이 자랑하는 기동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기습 공격이 성공하게 되면서 상대의 전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와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던 각각의 적군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차례차례 무너뜨립니다 가난 북부 연합군과 싸운 이 싸움은 사실 단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장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가난의 중부와 남부에 이어 마지막 북부까지 점령함으로써 드디어 가난 일대 전체를 손에 넣게 됩니다 여호수와기는 이 모든 승리의 비결은 오로지 주님의 지시대로 했기 때문이었다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령한 가난 땅을 지파별로 각각 상속 재산으로 나눠주면서 드디어 가난에서의 모든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이어지는 12장에서는 점령 지역 총정리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점령한 모든 지역들이 열거되는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모세가 점령한 요르단강 오른쪽 땅과 여호수와가 점령한 요르단강 왼쪽 즉 가난 땅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와기의 전반부인 가난 땅 점령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후부터는 여호수와기 후반부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길게 이어집니다 13장에서는 미처 점령하지 못한 땅을 소개하면서 요르단강 동쪽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에서 21장까지는 요르단강 서쪽 가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 때 점령해서 미리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22장에서는 요르단강 동쪽의 가족들을 놔두고 가난 정복에 참여했던 세 지파의 병력들 루벤, 가드, 문하세 반쪽 지파의 장정들이 드디어 가족들이 기다리는 요르단 동쪽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23장과 24장은 여호수와의 유언과 스캠 계약 이야기입니다 스캠은 가난 땅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그리짐산을 두고 있어서 마치 양쪽 어깨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로부터 식수가 풍부하고 가난의 남북을 이어주는 요충지였던 스캠은 나중에 남북 분열 이후에 북왕국의 첫 번째 수도가 되었을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진 스캠 계약은 앞선 신하의 계약과 모합 계약에 이어서 민족 단위로 이루어진 세 번째 장엄한 계약입니다 세 번의 계약 모두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섬기고 그분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앞선 지난 두 번의 계약과는 또 다른 스캠 계약만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참여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캠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는 기부원 사람들처럼 가난 정복과 정착 과정에서 합류한 여러 다른 민족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특별한 예식 야외 하느님을 따라 살기로 맹세하는 그런 예식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스캠 계약이었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순수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서 야외 하느님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계약 공동체로 더욱 확장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모세오경과 여우수학의 초점이 하느님의 백성을 형성하고 그들이 살아갈 땅을 찾아 나선 것이라면 지금부터 흘러갈 이야기의 초점은 더 이상 땅 자체가 아닙니다 계약이 명시하는 율법을 이 공동체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 약속의 땅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해 나가느냐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